권지영 기자의 특정 보도 이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검 화환을 계기로 유튜브 관리에 1억을 썼다라고 하는 김혜섭. 이 김혜섭의 끔찍한 범죄들 몇 개를 갖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영상으로 이 김혜섭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장면을 듣고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섭이 아주 전문가예요. 사기치는 거. 들어보십시오. 대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줬어 지금. 어디 처사네요. 아니 저기 충주에다가 거기에서 4천만 원이 나와. 생각은 그만두고 이제 쉬라 그랬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대는 100억짜리를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4천만 원씩 나오는. 충주에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충주에 건물을 주셨지? 아니야. 그게 또 사연이 있어.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일하고 자기가 회장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사장을 하래. 그러면서 나를 500만 원씩 월급을 주더라고. 근데 나는 뭐 그거 관리할 시간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산 전체를 땅을 다 사서 지금 3만 5천병이야. 그래갖고 늘 저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늘 혹시나 저 윤 후보한테 그거 될까봐 지금 일부러 세를 주고 저는 여기 와 있어. 세만. 놀라운 얘기인데. 100억짜리를 하나님이 줬다. 저거는 누군가 김혜섭 씨. 됐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제가 예전부터 취재하던 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김혜섭 씨가 김혜섭과 장진호 씨가 돈 버는 방법도 문제인 거고 이렇게 번 돈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어떤 여론조작을 하는데 쓰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억짜리 건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제가 전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성현 씨 말고 또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평택의 피해자. 그분이 이제 장진호 씨랑 잘 지내던 시기에 추징금을 맞았다고. 1억 추징금을 맞았다고. 그러면서 빨리 이제 부동산을 이전시켜야 된다. 근데 그래서 그때 교회로 아마 이전시켜서 추징금을 2천만 원밖에 안 물고 뭐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서산시에는 무석 3동에 있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4년에 경매로 샀어요. 그래서 2005년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그 기아성, 기아성 로뎀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징금을 피해놓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를 2014년에 성당에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 교회 법인으로 돼 있었지만 거기서 교회를 운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생강 공장했어요. 공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종교법인으로 해서 뭔가 새 혜택을 받았다면 이거는 탈법인과 불법인 거죠. 탈세를 좀. 네, 탈세죠. 그런데 그렇게 성당에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던 법인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법인. 법인을 해산했다가 2019년도에 가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충주의 공장을 사면서 그걸 만들어서 가희라는 법인을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억짜리를 줬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이 공장은 원래 30년 전통의 방직 공장. 거기도 이름이 가희였군요. 여기입니다. 여기. 가희. 거기도 이름이 가희였거든요. 30년 전통의 방직 공장이었는데 여기가 기업 사냥꾼들에 의해서 넘어가게 돼요. 주로 무자본 M&A나 주가 조작해서 그걸로 이제 회사나 끼고 이렇게 세탁하려고 하는 애들. 사실 여기를 파다 보면 또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제보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아직 뭐 여기 지금 그래서 그때 그 기업 사냥꾼 그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구속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대표도 그렇고 이후에 몇 달이 건넜다가 이제 김혜섭 씨랑 장준호 씨한테 이 공장이 넘어가는 건데 그동안의 대표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바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제 코리아 신탁에서 그다음에 LK종합물류회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로 갔다가 가이산업주식회사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김혜섭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LK부터가 이제 김혜섭 씨 거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LK도 김혜섭 씨. 원래 이름이 그거였어요. 원래 이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LK 때서부터 김혜섭이 이미 받았네.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아직 그 주가 조작한 어떤 기업 사냥꾼들이랑 김혜섭 씨랑 연관이 있는지 이건 사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그러면 하필 이런 공장을 김혜섭 씨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2년 동안 그 이전의 2년 동안 김혜섭 씨가 계속 세모조사를 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세모조사를 받았고 이때 공장을 인수한 후에도 그 공장 앞에 계속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경찰들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취재하다가 좀 막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 거예요. 거기에 다녔던 직원들이라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거쳐간 대표들도 만나러 가도 찾을 수가 없고 다 그 집에 안 살거나 이사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탐사에 출연해서도 좀 제보를 요청드렸는데 여기 좀 아는 분들은 제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위산업과 관련해서 좀 제보할 내용이 있는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네요. 아무튼 이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걸로 좀 그래도 확인이 되는 것들은 김혜섭 씨나 장진호 씨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그런 돈을 정말 본인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여론조작을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김혜섭 씨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5개 놓고 돌렸고 네. 뭐 몇 만을 돌렸다고요? 10만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10만을 관리했죠. 네. 근데 좀 허위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과시욕에서 뭔가를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계속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김혜섭 씨한테 유튜버들이 관리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들이나 정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건희 씨 수사할 때 김혜섭 씨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건희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비공개 조사 당일에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청개입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공청개입도 그렇고 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지켜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론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날 우리 권윤지 작가 김성수 TV에 권윤지 작가가 출연을 했던 코너 굉장히 사랑을 해주셨는데 권윤지 작가하고 영상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구형 5년을 유지했네요. 이미 구형이 떨어졌었는데 이후에 변론 제기가 돼서 어제 증인 출석을 해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 영상 보고는 이거는 기소도 안 될 거다. 사실 송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 송치가 되네? 어? 기소가 되네? 5년 구형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월 24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중앙지법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 그 영상을 저희 피디랑 한 진짜 수백 번? 그러니까 백 번 넘게 진짜 돌려본 것 같거든요. 그 후로도 제가 최근에도 막 돌려봤으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 본 건가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제목이 뭐예요? 그걸 알려주시면 저분들이 우리 구독자에게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제목? 강제추행 치상이에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치상을 했다. 그러니까 뭐 상처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 잡다가 무슨 손가락에 뿌려주신 건지 악수했을 뿐인데? 악수가 아니라 그 여자분께서 손이 자기가 좀 남자 손처럼 특이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이 뭐 절단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치상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성추행당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치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몇 가지 쟁점을 좀 보면 쟁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상 변호사는 과자를 떼준다면서 가슴을 찔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철승 변호사는 자기는 나는 컵을 치워줬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옆에 있는 컵이 자꾸 이분이 막 손을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컵이 깨질까봐 컵을 치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나? 라고 컵을 찾았는데 컵이 영상 화질을 여러 곳으로 높이니까 화질을 높이니까 컵이 보였던 거잖아요. 컵이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분명히 그래서 컵을 치운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철승 변호사도 이제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돈 많은 거 같이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빌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영상 분석가 분도 이거를 과자를 떼줬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물론 이게 분석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게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의 무게가 실려 있긴 한데 과자를 떼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분석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과자를 떨어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지점이 되게 의심스러웠냐면 가슴이 어쨌든 찔렸거나 뭔가 손이 왔잖아요. 여기 뭐 때려준다고 어디든 왔잖아요. 앞으로 그럼 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진짜 찔렸으면 이렇게라도 하죠. 움찔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컵을 치워주면서 거기 과자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음성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된 게 저는 되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결론이 이 부분은 과자를 떼준 걸로 거의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자를 떼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길 떼준 건지 여길 떼준 건지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손도 역시 손은 이제 정철승 변호사 얘기는 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잡고 봤지 주무르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손을 달라고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옆으로 뺐다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분석가도 이게 이제 거절 표시였는데 강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상 분석가도 몸을 옆으로 움직였다가 곧바로 손을 얹었으니까 이거는 좀 거절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분석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계속 여성의 주장만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허리 헤어질 때 그 정 변호사랑 친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많이 아는데요. 정 변호사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헤어질 때나 이럴 때 그래 잘 가요. 이게 이렇게 닿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 가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 우리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솔직히 안 보여요. 확인되지 않는데 확인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검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니 여성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성범죄 그런 것들을 저도 취재하다 보면 피해자의 얘기를 피해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훨씬 더 이렇게 경청해서 많이 듣죠.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의 피해가 정말 사실이구나 믿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권윤지 작가가 또 증언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본인도 성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돼본 사람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철수 변호사의 어떤 사건에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소에 정변 여사님을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권윤지 작가 얘기하기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강제추행 취생이 도대체 가능한가 저는 정말 이거는 도무지 그런데 이제 검찰은 정변 여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나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건데 너 왜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약간 뭐 괘씸죄까지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게 어떻게 강제추행입니까? 저게 강제추행이면 진짜 이 나라의 남자들은 전부 다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검찰이 불명확한 영상 하나만 갖고 오면 전부 다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5년씩 그리고 손을 주물렀던 과자를 정말 떼어줬던 왜 반사적 반응이 없었을까? 당연히 반사적 반응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가 트인 공간 저도 거기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거기 뒤에 유리로 돼 있고 거기 바깥에도 다 트여가지고 도대로변에서 다 보여요. 중간에 복도에서도 보이고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때 CCTV 보면 그러면 그 트인 공간에서 특히 동석하고 있는 다른 남자 변호사도 있는데 거기서 정 변호사가 추행을 그렇게 작정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백반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검사는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냥 여성의 주장만을 신빙성히 받아들이는가 이건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권윤지 작가가 본인의 어떤 아픈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다 올리고 산원서까지 냈잖아요. 이번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권윤지 작가가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떨리는 목소리로 본인이 그동안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런데 그 피해 과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게 보니까 정 변호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 변호사랑 같이 소나무 당주마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어떤 그런 피해자로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고 되게 상처 있는 자신에게 한 번도 정 변호사는 그런 식의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되게 잘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만약에 정 변호사가 어떤 그 여성들을 추행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잘 자기랑 되게 말이 잘 통하고 친하고 이런 자기에게 먼저 하지 않았겠냐 아 그렇죠. 처음 만난 여자들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들이 저는 남자 안 대봐서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데 추행할 목적으로 처음 보는데 추행하는 그런 놈들이라면은 뭐 검사 정도 돼야지 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까? 변태나 검사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정 변호사가 그렇게 처음 보는 그것도 그 앞에 있었던 사람도 변호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정 변호사는 평소에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5년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를 보면서 되게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저는 이렇게 추정으로 말하는 건 사실 싫어하지만 이거는 그냥 정말로 정 변호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찍어내려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정 변호사가 진짜 무슨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5년 구형이면 진짜 심각한 강간범이나 그런 사람한테나 구형을 때릴 법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형을 때릴 수가 있나요? 보통 여러분들 강제 추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이 구형이 되는 경우를 한번 기사를 보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5년 5년형이 나오는 건요. 과실치사 같은 게 5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 과실치사 5년, 6년 나와요. 예전에 인천교회 기억나세요? 제가 보도했던 것 중에 여신도 제가 취재했던 것만 열몇 명 됐었는데 피해자가 그 피해자들 청소년 시절부터 미성년 시절부터 그루밍 성폭행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목사가 예심해서 5년 구형 받고 5년 징역 떨어졌어요. 거기가 5년 구형이에요.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사안들 보면 저라고 이런 문제에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피해자들 인터뷰 많이 하면서도 저도 이런 거 다루는 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피해를 되게 상세하게 됐잖아요. 진짜 막 토너할 것 같은 적도 있고 너무 막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저도 막 힘든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문제를 좀 안 드러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 정천승 변호사 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영상이 있다고 하길래 여기서 만약에 정 변호사님이 정 변호사가 실수로라도 실수로라도 뭔가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거는 못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사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영상을 보고 계속 돌려보고 분석해서 보고 보면 볼수록 이거는 정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은 검찰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전부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전부 죽어도 싼 놈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무슨 진실과 또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걸 죄 짓는 겁니까? 그러면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야 되는 겁니까?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 아우 나는 쟤 싫어하니까 잘됐다 박수 치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 댓글에 어떤 분이 정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아니었던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이 아니라 감사였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무나 이런 것들을 감찰할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자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한변협의 보수 쪽 인사가 회장이 됐고 그리고 보수 쪽 인사가 회장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진보 쪽 인사인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정철순 변호사의 제의가 들어왔고 그걸 정철순 변호사 수락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로서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일을 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일을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부터 수사하십시오. 자작덕이 아닌지 진짜 노회 위증 때문에 너무 많은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께서 많은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되게 불편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검찰이라는 용어 말고 법무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도 되게 많이 발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호나 불호가 있더라도 이런 일로 감옥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의 입장입니다. 이런 혐의를 누군가 받는다면 저는 그게 감히 김세희라 그래도 저는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성분이 여성분 입장에서 난 너무 불쾌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형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아 네 자 오늘 정철승 변호사님 재판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